9평이 눈앞으로 다가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애들이 하는 얘기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징징징징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어디서 이런 글을 봤거든 돈으로도 안 된다면 돈이 부족한 건 아니지 생각해보자 거꾸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내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내가 되게 많은 수험생들이 뭐 선생님하고 상담도 했고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을 선생님이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수험생활을 성공하는 친구들하고 실패하는 친구들이 차이가 딱 극명하게 드러나거든 나는 뭐냐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 애들이 이런 거야 인강을 열심히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 인강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인강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강을 보면 그 내용을 보고 내 거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한 시간짜리 인강을 딱 틀어놓고 두 배속으로 틀어 그럼 30분 봤잖아 근데 난 한 시간 공부한 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그 시간을 강의를 보면서 보내는 거 물론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었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 너희도 이거 알잖아 내가 애들이 정말로 많이 겪는 경험이 뭐냐면 나도 학창 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면 잘 풀리는데 집에 가서 혼자 풀면 안 풀려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중간 과정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게 뭐 싫은 소리 하려고 이런 자리 마련한 건 아닌데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자고 우리가 아 왜? 성적이 올라야지 공부할 맛이 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까 얘기를 돌아와서 너희들이 인강을 열심히 들었어 그런 다음에 복습을 했어?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문제가 잘 풀려 이 프로세스가 원래 공부의 기본 프로세스 얘들아 맞지? 수업을 들어? 복습을 해? 문제를 풀어?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이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냐는 거야 특히 지구과학은 여러분들 개념적인 문제들은요 수업을 듣고 복습해서 문제를 풀면 바로 풀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순서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냐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어떤 문제를 풀었어? 내가 문제가 틀렸을 거 아니야 오답 정리하고 해설지 한번 보고 틀렸으니까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았어 혹은 강의를 듣고 부족한 부분을 찾았어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잘 지켜나가시냐는 거죠 보통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은요 이 프로세스를 지켜나가지 않습니다 충실하게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항상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기본기가 필살기야 선생님이 약간 캐시프라이즈처럼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공부의 기본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근데 내가 반복을 얼마나 하자는 거야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시험 볼 때 선생님도 모의고사 문제도 내고 N제도 내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내 모의고사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개념을 꼼꼼하게 알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어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요소를 갖다 쓰는데 기출을 풀었는데 이게 기출이야? 라는 느낌의 문제들을 많이 수록해놨어요 왜냐하면 수능시험은 얘들아 7,80%가 기출하고 또 유사하게 나와 우리가 알거든 그런 거 그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 구평 직전이니까 뭘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사실은 캐스트 찍으면서 캐스트 찍으면서 사실 그 전에 되게 많은 생각들을 내가 하거든 어떤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내가 이거 좀 양해 좀 구할게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잘하세요 계속 왜냐하면 약간 부모님의 마음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픈 손가락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원래가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되게 힘든 친구들이 있어 마음이 되게 힘들어 이러면 그러면 내가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하고 여러분들 들어가도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이미 막 주문을 해놓은 친구들이 다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걸 언제 볼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지금 내가 신경 쓰이는 친구들이 딱 중간 등급 3, 4 등급 사실 3등급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딱 중간이니까 그죠? 혹은 그 이하의 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3, 4 등급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1, 2 찍다가 3, 4로 떨어졌어 갑자기 이런 친구들 들으세요 알겠죠? 이게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근데 보통 그런 친구들이 많은 이유를 얘기하는 게 한 달 놨더니 이렇게 됐네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 알겠지? 그런 친구들 들으세요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너희들 마지막에 점수가 지금 몇 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점 받게 해줄게 이게는 사기야 그럴 수 없어 지금 뭐 한 2, 3주 남았거든요 어떻게 그래? 근데 미니멈 5점 이상은 좀 올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딱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선생님 많이 얘기하면 또 안 할 거잖아 그치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뭘 하시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평가 문제 있잖아 평가원 문항을 여러분들이 몇 번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등급대를 지금 받는 친구들은 이거 모의고사 형태로 출력하셔가지고요 이거 다 기출문제 있잖아 모의고사 형태로 그냥 출력을 하셔가지고요 기출를 여러 번 돌린 친구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알겠죠? 출력을 해서 출력을 해서 어떻게 푸시냐면요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푸세요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거 뭐 하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이 이렇게 있어 보기가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배치가 기역, 니은, 디귿이 있고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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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지우고 안 보인 상태에서 그냥 푸세요 알겠죠? 이걸 풀어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면은 OX 형태로 풀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지?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해 본인이 틀린 문제가 반드시 있겠죠 이게 다 맞는데 저 등급이 나오는 건 이상한 거야? 그럴 수 없어 절대로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잖아 그럼 여러분들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이 다음 프로세스 되게 쉬워 어떻게 하냐면 아 그 부분의 개념을 복습한다 개념 문제는 개념 복습을 한다 알겠지? 그 다음에 개념을 복습했는데도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문제풀이 스킬이 부족한 건데 그러면은 엔젤을 푸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로 가는 거야 알겠지? 순서가 이렇게 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거 그럼 선생님 몇 개 풀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난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여태까지 나온 평가원 문제 다 풀고 들어오면 제일 좋아 하루에 한 개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이건 여러분들 근데 되게 많은 학생들이 잘 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서 오 저 시간이 없는데 근데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없어 알겠지? 시간은 되게 공평한 거야 얘들아 근데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알겠죠?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없어요 쫓겨서 해봐야지 그리고 지구가 30분이잖아 30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한 개씩 여러분들 평가원 문제를 작년도 6평, 9평 수능 재작년도 6평, 9평 수능 이렇게 한 2022년도 것까지 해가지고 계속 푸는 거야 그런 다음에 계속 피드백 계속 피드백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계속 피드백 보고 피드백 보고 피드백 보고 피드백 반복 반복 이것만 하셔도 너희들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매일 하나씩 풀잖아 뭐 시간 안 되면 일주일 전부터 한 7개 정도 푸세요 한 6개, 7개 정도 푸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적 올라갑니다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야 되나 왜냐하면 공부를 했는데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은 반복에 힘이 없는 거야 그 프로세스가 잘 안 돼 있거든 근데 이거는 반드시 겹치는 게 나오고 반드시 똑같은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수업시간에 장난으로 애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물어봐 어 이 친구야 이번 수능에 엘리뉴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오지 근데 엘리뉴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면 엘리뉴 관련된 기출문제 다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 이게 그 문제구나 라는 게 보인다고 평가원 가서 내가 나도 내가 모의고사를 만드는 사람이긴 한데 사설 모의고사보다 기출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반 운영할 때도 애들한테 그러거든 기출문제 안 풀고 모의고사 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알차게 좀 보내봐 알차게 알겠지 그러니까 독서실 가서 앉아서 멍하니 있으면서 딴 생각하면 공부한 거 아니야 애들아 아 그래도 난 독서실에 오늘 5시간 있었네 5시간 있었네 5시간 있었면 뭘 했냐고 그게 중요한 거야 한 시간을 있더라도 제대로 있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성적 올라가 그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왜? 시간이 아깝잖아 우리가 내가 그랬잖아 시간은 공평한 거라고 누구한테나 너희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가는 게 시간이야 그냥 너무나 공평한 시간을 내가 알차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아깝죠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알차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계속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너희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다시 그걸 인지를 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계속 해야 된다 계속 그러면 무조건 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방법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 모의고사 형태로 하루에 한 개씩 쭉 푸세요 그냥 알겠지 그러면 성적 반드시 올라가 알겠죠 한번 올려봅시다 같이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고민만 많아지거든 단순화 시켜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쭉쭉 끝까지 가봅시다 됐지? 오케이 자 선생님은 더 좋은 커리큘럼으로 만나뵐 테니까 캐스트 못 찍을 일 있으면 또 한번 더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구평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능이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같이 달려봅시다 자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